얼마나 힘들어? 그거 다! 왜 두덜두덜돼? 어? 내가 진짜 속상해서 살 수가 없다니까? 당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? 아 이따 이 사람아 진짜 아 너 노력한다고 했잖아 왜 그래 자꾸 사람이 이렇게 민망하게 노력한다는 결과가 겨우 이거냐고 이 사람 진짜 사람이 노력을 내가 어? 적어도 적어도 일부는 버텨야 될 거 아니야 일부는 너무 속삭이고 아니 당신은 얘기 들어봐 저기 햄버거 가게 패스트푸드에서 주문하면 금방 나오지 당신은 누가 주문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빨리 나오냐고 당신 누가 주문했어? 당신이 패스트푸드야? 뭐 그렇게 빠르냐고 매걸 그러니까 당신 그 의중은 알겠고 나도 앞으로는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어머님이 사골탕 우려내듯이 내가 천천히 할 테니까 너무 사랑받고 그렇게 하지마 나도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아 말을 말자 진짜 아니 누가 사골처럼 그렇게 오래 있다 나오래? 그러면 내가 죽는다니까? 당신은 왜 중간이 없어 사람이 참 매사에 어? 중간을 지키라고 중간을 누가 사골처럼 그렇게 오래 버티라 그랬냐고 그러니까 말이 이제 그렇다고 하니까 예 형님 아이고 형님 지난번에 그 저기 설날 때 아휴 오랜만에 뵈니까 참 좋았습니다 아 그럼요 이렇게 또 친척들과는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고스톱도 치고 뭐 그러는 게 재미 아니겠습니까? 예 형님은 고스톱 칠 때 그 너무 즐겁게 치시던데 예 막 쓰리고에 막 포고에 예 저는 뭐 저기 시작하자마자 싸가지고 하하하하 아이고 참 고스톱도 참 당신처럼 치는 거쳐 좀 좀 해 예 통화하잖아 통화하잖아 아니 막 혼잣말이야 고스톱도 참 당신처럼 친다구요 예 예 예 예 아닙니다 아이 제가 그때 예 한번 싸고 연달아 싸가지고 예 참 예 아이고 두 번 쌀 힘은 있었나보네 두 번 쌀 힘은 있었나보네 예 예 형님 잠시만요 예 참 대단하다 통화하잖아 대단해 아 그만 좀 하라고 뭐가 그냥 혼잣말이야 예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예 장신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뭐가 내가 듣다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래 어? 시작하자마자 좀 쌌다고 그게 그렇게 이렇게 지금 혼낼 일이야? 한두 번이 아니잖아 한두 번이 진짜 어쩜 그러냐 매번 밤마다 어? 뭐 그렇게 맨날 힘없이 죽는 게 당신 일상이잖아 뭐 그렇게 맨날 힘없이 죽는 게 당신 일상이잖아 아이 참 싸고 죽고 당신은 싸고 죽는 게 아주 일이잖아 아니 내가 몇 번을 환생하는 거야 싸고 죽는 게 아주 일이잖아 아니 내가 몇 번을 환생하는 거야 저 화장실 좀 왔다고 아휴 진짜 이번 주까지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네 팀장님 일주일만 참으면 해외여행이다 좀만 참자 근데 여행 경비가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어? 야 너 그게 무슨 말이야? 너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인 거 몰랐지? 어 인터넷 가정세탈 대리점 안정당의 전화 중변 인터넷 TV 최대 47만원 정수기 최대 30만원 돈을 바꾸면 최대 77만원 설치 당해 받을 수 있다니까 아 진짜? 본사랑 요금은 똑같은데 어 핸드폰 받고 법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하는 주용돈도 챙길 수 있으니 안 하면 손해잖아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상당 가능 아이들 폰도 휴대폰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대 대박이다 아싸 이걸로 여행 경비 부족한 거 채우면 되겠다 뭐? 아전당 19만 유튜브에서 100만원 상당 최신형 진정 이벤트 진행 중이라고? 아 그럼 바로 구독해야지 어? 구독자 이벤트까지? 어 여기 깨기가 힘들어 맨날 죽어 아 이거 왜이래? 맨날 죽냐 게임하고 있어? 어 아 당신 이 게임 잘하지? 응 이번 판이 되게 어렵단 말이야 이거 좀 깨봐 계속 죽네 다시 이거 잘하잖아 흠 이게 왜? 아 거기 쿠폰이 어렵다니까 어? 어? 아유 이게 어떡하냐 이게? 죽었어? 또 죽었어? 또 죽었어? 아 이게 죽어버린다 아휴 진짜 이게 어려워 어려워 게임이 어떻게 당신처럼 하냐 또? 아 좀 그만 좀 해 아 내가 겨우 살렸는데 왜 그렇게 또 죽어? 어? 아니 그 어려운 거라니까 그렇게 왜 잘한가며 그럼 잘한단 말을 하지 말더니 왜 죽으냐고 계속 아 죽을 수도 있지 사람이 사람이 게임하면서도 죽어 팀에서도 죽어 사람아 맨날 죽었다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나고 어허 맨날 죽었다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나고 어허 지금 머리뽕도 죽었어 그만 좀 해 그만 좀 하라고 왜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이야기만 해 죽는 사람 따로 있고 살리는 사람 따로 있는 거야 과장님은 그만해 그만해 뭘 그만해 뭘 잘했다고 차 한잔해 아휴 차 두세 시간인가 아휴 식었네 식는 것도 참 아허 참 사람이 자꾸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민망하게 뜨겁다가 금방 식는 것도 당신이랑 똑같다고 지금 이 커피가 아휴 어떻게 비유할 게 이렇게 천지냐 저기 봐 나무도 죽었네 죽었네 비가 많이 났어 낙엽 다 떨어지고 난리 났어 아휴 식 여보 뭐 이거 봐 꽃도 죽었어 파파 옆에 파파 옆에 죽었어 파파 옆에 나 지금 엄청 참고 있어 어? 당신이 뭘 참아 참는 건 내가 참는 거지 지금 얼마나 내가 참고 있는지 당신 모르지 당신이 뭘 참았는데 내가 내가 어? 나 다 알고 있어 나 다 알고 있어 당신이 나 그 밑에가 시원한 게 좋다고 어? 나 저기 자고 있을 때 이불 밑으로 이불 밑으로 선풍기 틀어놓은 거 내가 그거 다 알아? 내가 그 한 개월에 그거 내가 얼마나 한 개월에 그걸 내가 참으면서 내가 자고 있었는데 내가 자고 있었는데 내가 자고 있었는데 어? 저번에 산에 갔을 때도 철봉에다가 땡땡 얼어있는 철봉 그 가랑이 사이로 대고 있으라고 하고 내가 그거 얼마나 저기 청바지 입었는데도 그 한 개가 올라갔다고 그거 얼마나 그게 차갑고 그게 다 붙었어 아내가 얼마나 차가웠는지 다 붙었어 아내가 내가 그거 다 참았다고 당신 어? 어? 당신 그 철세봉에 그 가랑이 사이 대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? 조용히 해 당신이 그 정도 노력하니까 1분이라도 버틴 거라니까? 어? 그 정도 하니까 버틴 거라고 됐고 나는 저기 나는 그만합시다 됐어 아 아 진짜 이혼을 하던가 정말 아 어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안해 아 아 아 아 우리 아 아